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주식회사 효성은 마포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양곡 및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장학금뿐만 아니라 양곡까지 전달해 한층 더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. 최보슬 기자입니다. 지난 14일 구청장실에서 주식회사 효성과 함께하는 사랑의 양곡 및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. 마포구청장,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, 효성 관계자 장형옥 부사장, 이정원 상무, 나눔 봉사단 부장 외 3명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곡 1만 kg을 500세대에 20kg씩 지원하고 장학금 2천만 원을 저소득 및 장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전달했습니다.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마무리됐습니다. 가정의 달을 맞아 주식회사 효성에서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게 양곡 및 장학금을 전달해 따뜻하고 훈훈함이 전해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